안녕하세요 저는 워킹반 전주현이라고 하고요 저의 브이로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7시 58분인데요 7시에도 촬영을 했고 이제 9시에도 촬영이 있어요 8시부터 오실까요? 준비랑 운동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쌤이세요 왜 그런거야? 요새 일인가? 우리 쌤이세요? 자 이제 웨이트하러 갑시다 이런거까지 볼 수 없을까? 안녕 나중에 봐요 여기까지 끝나면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연습을 잘합니다 안녕 자 얘들아 이제 올라갈까? 네 엄청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좋아요 오늘 안무 어떤 안무예요? 정말 역대급으로 멋지고 고난이도예요 기대해주세요! 아주 웃겼어 빵에서 500만 국민센터의 위험 국민센터의 위험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 아니냐고 지금 10시 30분 다 돼가는데요 실기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아서 저는 거의 11시까지 연습을 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학교고요 아 즐거운 학교생활 즐거운 학교생활 정말 즐겁다 즐거워 저 신발 바꿨어요 여행 봤어요 여행 봤어요 여행 봤어요 야 이제 물에 빠져있는데 뭐야 수영이야 수영이야 너 여기가 어디다 가지? 자세가 자세가 나 세울 건데 학교에서 있던 거 다 자르지 말아주세요 그래도 몇 개는 좀 남겨주세요 학교는 끝냈고요 마라타를 먹으러 왔는데요 네 콩나물 숙주예요 부끄러우니까 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인생이 커져 왔습니다 잠시 인생이 커져 왔습니다 잠시 인생이 커져 왔습니다 안녕 시계 시계 따라란 용안 설마 있던 이건들 일단 웃어 잘 웃는다 잘 웃는다 잘 웃는다 이거 안 웃는다 이거 안 웃는다 이거 아니예요? 이거야 이거라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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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 웃는다 이거 뭐야 이거 저 또 할 거 같아 다른 거 또 하는 건데 혹시 산책 시설 너무 웃는다 소연 정말 웃는다 저 올라오는 게 이걸로 견해버리네 금방 진짜 Abstract 지금 토요일이고요 5분되면 저의 전문 수업 들어가야 된다 주연이랑 같이 연습하기 어때요? 조금 힘든데 신납니다 런덤월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아래서 전까지 노! 저는 작품 연습을 할 겁니다 왜냐면 작품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아래서 전까지 준비했어요 안녕, 5분되면 내일 봐 안녕, 5분되면 내일 봐 5분되면 내일 봐 5분되면 내일 봐 여러분 어머 연예인이래, 연예인 예쁘다, 예쁘다 갈까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3, 버킹 전공생 주연이의 일상 어제 나와 매우 다르죠? 맞아요 어제는 완전 추노였죠? 오늘의 화장을 했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 학원에 저랑 멋있는 언니, 오빠들과 선생님들과 있습니다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러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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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